1390 수염을 했습니다. 지금 기기 상태가 점등이 하고 있고 이거는 리셋이 된 거고요. 헤드 리셋을 해야 되고 페인구통을 가야 됩니다. 지금 문제는 외부 통이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. 이렇게 있습니다. 당연히 헤드 문제도 있을 겁니다. 색상도 안 나오고 이왕으로 수령을 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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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풀렸구요 이렇게 멈췄습니다 전혀 색상이 이렇게 안나옵니다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헤드가 막힌거에요 헤드를 막힌거나 뚫어주는 작업을 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거나 뚫리다가 안되면 세부로 헤드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셋하는 것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